템플릿은 사진을 불러와 똑같이 따라 그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밑그림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템플릿 레이어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5를 누릅니다. 오픈 대화 상자에서 다운로드 받은 템플릿 JPG를 선택하고 오픈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 포토샵 이미지를 불러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진을 직접 열지 않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템플릿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N을 누릅니다.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 프로파일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프린트를 선택합니다. Size 드랍다운 버튼에서 A4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현재 만든 빈 문서에 사진을 불러오기 위하여 파일에서 플레이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플레이스 대화 상자에서 템플릿 JPG를 선택하고 왼쪽 하단에서 템플릿을 체크한 후 플레이스를 클릭합니다. 작업 화면 상단에서 Arrange Documents 아이콘을 클릭하고 To Up을 선택하여 두 개의 문서를 분할하여 보여줍니다. 문서를 각각 클릭하고 Ctrl-2를 각각 눌러 100% 보기로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로 다른 방법으로 불러온 두 이미지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06 템플릿 JPG 문서를 클릭합니다. 사진이 원본 색상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진을 사용하여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템플릿 레이어로 변환하지 말고 일반 사진 상태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을 보면 레지스트레이션 색상을 제외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기본 스와치 컬러들이 전혀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템플릿 이미지를 갖고 있는 Untitled 1 문서를 클릭합니다. 사진이 원본 색상보다 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와치스 패널을 보면 기본 스와치 컬러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러스트레이터 문서를 먼저 만들고 여기에 사진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레이얼 스패널을 보면 템플릿 레이어와 일반 레이어를 볼 수 있습니다. 템플릿 레이어는 Toggle Visibility 영역의 눈 아이콘과 다른 템플릿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Toggle Lock 영역을 보면 템플릿 레이어가 자동으로 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보면 템플릿과 사진의 이름 06TemplateJPG가 이탈릭체로 함께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06TemplateJPG 문서를 클릭하면 포토샵 이미지를 직접 열었기 때문에 레이얼 스패널에 단 한 개의 기본 레이어만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Untitled 1 문서를 클릭합니다. 템플릿 레이어를 편집하기 위해 레이얼 스패널에서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해 해제합니다. 흐린 템플릿 이미지를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왼쪽 방향 화살표를 몇 번 눌러 얼굴을 아트보드 중앙에 약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아트보드 좌우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스 패널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한 후 아트보드와 동일한 크기의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키보드에서 단축키 Ctrl-A를 눌러 템플릿 이미지와 직사각형을 함께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깨끗하게 가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템플릿 레이어로 불러오면 사진을 따라 그대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템플릿 레이어는 주로 밑그림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되거나 이동되지 않게 잠가 놓는 것이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이얼스 패널에서 템플릿 레이어의 토글스 락을 클릭해 잠급니다.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원본 사진 문서를 직접 열거나 또는 포토샵에서 복사한 후 일러스트레이터에 붙여넣은 사진을 템플릿으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 템플릿 JPG 문서를 클릭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의 오른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옵션 스테화 상자에서 템플릿을 체크하고 딤 이미지 스툴을 체크합니다. 딤 이미지 스툴에서 값을 입력해 사진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데 50%가 기본값입니다. 50% 흐린 템플릿 상태로 들어온 왼쪽 사진과 비교해 보기 위해 딤 이미지 스툴에 75%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사진이 원본 상태보다 입력한 값만큼 흐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을 보면 일반 레이어가 템플릿 레이어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템플릿 레이어는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마우스를 아트보드 위로 이동해 보면 연필 모양의 편집 불가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템플릿 레이어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 레이얼스 패널 하단에서 Create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얼굴 사진을 템플릿 레이어로 만들었다면 이 사진을 따라 캐리커처를 그릴 수 있습니다. 템플릿 레이어를 사용하여 여러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방법은 다른 강의에서 적정한 예지를 가지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템플릿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과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께서 템플릿 레이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템플릿 레이어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